새만금에 설치될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내구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자부 주관의 해상적용태양광연구팀은 한 달여 만에 태양광 시험 설비가 파손된 것은 파도와 해풍으로 접속부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기자재 내구성 확보를 위한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수상태양광 설비는 저수지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됐지만 새만금 같은 해상에서는 미비점이 드러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